오늘 은혜 받고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룩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요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0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도 어렵고요 우리 대학생들은 코로나 학번 대학의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많은 위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1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죽여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영원히 네가 살아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다윗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다닐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위기를 돌파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문이 언제 우리에게 보이고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아쉬움이죠 너무나 섭섭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죽은 누이의 아들 로스를 조카 로스죠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로스는 아들과 같았고요 또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핏줄 아닙니까 친구이며 동지와 같은 존재였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아쉽고 힘이 빠졌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을 사별하거나 빼버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경제가 빠질 때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작업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곱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게 불어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목사님께서도 북한으로는 영적 살각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살각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빼다 마이너스하다 그러면 부정적인 표현이 강한데요 살을 빼다 거품을 빼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죠 어떤 수치를 당하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애굽에 내려갔다 오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재산이 풍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롯이 봤어요 대단하다 애굽이란 나라는 대단하구나 근데 하나님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축복 자체만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금 다시 나와서 가난한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곳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예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 영적인 갈망 예배의 갈망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의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요 롯이 예배를 했다 재단을 세웠다 요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똑같이 소도 있어요 장막도 있어요 한마디로 재산도 풍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차이는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롯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관으로 아주 굉장히 뭉쳐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민숙이를 통해서 불신앙이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제까지 찬양하다가요 갑자기 문제와 사건 오니까요 사람들이 불만 불평하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은 전념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금 불신앙이 있는 롯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처럼요 뭔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요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또 수많은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섭섭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을 터드립니다 이게 보좌의 주복을 무는 야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본론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요 지금 섭이 무너질 지경이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되고 이 질병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곧바로 막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섭섭함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서론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서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느껴질 때부터 이제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축복이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감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예배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요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던 룻 헤어졌죠?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던 돈 은근히 의지하던 사람 은근히 의지하던 권력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서러워져요 완전히 서러워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그 롯이 떠나니까 누가 오십니까? 14절은요 하나님, 자기 당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개인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개인과 가문과 자자손순 그 엄청난 축복이 백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는 언젠간 썩어 없어지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와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대대선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후대의 후대의 후대 얼굴도 못 봐요 우리 선조까지는 보는데 그 이후로는 얼굴도 못 보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대대선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명몽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남기는 기도의 사람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노년에 큰 위기를 당하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이요 정치를 아주 치밀하게 쿠데타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계획을 해서 다윗의 충신들도 점점점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이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궁전도 내주고 돈도 명예 사람까지 다 잃은 그 노년의 시기에 쓴 시편이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들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하죠? 예배가 모든 것에 좌지우지하는 거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알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요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자가 승리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마이너스 영적인 다이어트 뭔가를 빼버리시는 고통의 대를 주시죠 하나님에게도 그런 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겨서 옮기시옵소서 그러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이 십자가가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공짜 같지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 선포하셔야 돼요 가정에 가정예배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가정예배를 다시 한번 지속하셔서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부분을 선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